쇠모트란 말은 추레굽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70인력에 따라서 장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름을 구분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책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세기는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태초에 라는 말이죠. 그리고 추레굽기의 시작은 쇠모트입니다. 쇠모트의 원형은 쉠이라는 말인데요. 이 쉠이라는 말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쉠호트라고 하면 이름들이 되겠죠. 이 쉠에서 모음이 바뀌면 샴인데, 이 샴은 거기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이 의미는 부사적으로 보면 거기라는 의미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죠. 어쨌든 이 쉠호트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라고 번역되죠. 추레굽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걸 모르고 추레굽기 공부를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추레굽기가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왜 추레굽기를 배워야 할까요? 추레굽기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추레굽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0장으로부터 추레굽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추레굽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또 그 적용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적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느 시대의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의 요약판입니다. 바오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가 왜 출애굽기를 배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말씀하면서 그 당시 그들과 출애굽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이해시키려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너희가 입니다. 바오리 출애굽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의 초점을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오늘 이 시점에서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우리가 다시 내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AD 60년 안팎이었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고린도 교회 현판에 쓰여 있는 명부입니다. 사도성을 계승한 고린도 교회의 역대 단임 목사들 이라는 글이 고린도 교회의 현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52년에 사도 바울이 여기다 개척을 시작했다 라고 써져 있죠. 초대 목사가 바울이었고 2대 목사가 아볼로 3대 목사가 신라 4대 목사가 소스데네 그리고 2007년까지 67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단임 목사 역대 명단이 역사의 최초로 현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단임 목사 명단이 교회 입구에 있는 현판에 아예 새겨져 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당 안에 성화들이 쭉 붙어 있고 단임 목사들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문 안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평신도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브리스길라 얼굴이 여기에 성화로 거려져 있습니다. 여기엔 아굴라 또 다른쪽에는 베베 그리고 다른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 성화로 거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세 사람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견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견그레아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8키로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요. 베베가 개척을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견그레아는 바울이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서운한 곳이기도 하죠. 견그레아 교회는 지진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 버렸고 고린도 교회는 산 위로 올라가 버렸죠. 고린도 교회가 산 위로 올라가면서 100년 전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지어진 자리에 옛날 교회의 현판을 떼어다 붙여 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평신도로 고린도 교회를 건축한 네 사람의 얼굴이 성화로 2000년 동안 거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연구할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강력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 부정한다는 말은 강력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을 꼰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라고 하죠. 어디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의학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우리는 이 팩트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 팩트만 얘기하고 있으면 이 다음에 의미는 누가 설명하려고 노력합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들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난 것 같은데 모세가 이것을 적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팩트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난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소설 쓰지 말고 내가 지어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다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단체세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세례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 홍해 전 사건이죠. 홍해 전 사건이 6월절 구속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이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죠. 세례는 정표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거죠. 세례는 구원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단체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의미를 세례받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때부터 구약은 공동체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출애굽한 모든 성도들을 공동체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구원은 공동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약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사건이 특별하게 안나옵니다. 이방인 중에 돌아올 때만 구원사건이 나오죠. 룻기에 보면 구원사건이 나옵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모합백성, 이방인이죠. 이방여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단어인 고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고엘이란 기업물을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선포한 이 구원사건의 첫번째가 고엘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데 가알은 피가 흘러가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만 구원사건에 대한 사인이 인정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공동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말씀을 주는 책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출애굽기 전체와 모세오경의 모든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같은 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의미 부여를 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죠. 만나와 매출하기는 단순히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전제는 생략해버리고 그들이 다같은 매출하기와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는데 이건 생략해버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은 사실 만나와 매출하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으로 본 것이죠. 사실은 생략해버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억척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추론해내고 억지로 짜맞추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과 설명을 가지고 전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4절입니다. 다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물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은 신령한 음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길입니다. 신령한 음료인데 본문 4절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이라고 나오죠? 이게 결론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먹은 이유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유도하고 있죠. 1차적인 결론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 다른 반석이 아니고 신령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레굽기 17장 6절에 나오거든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마시고 자랐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생술을 마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주님의 해석, 주님의 설명.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 추레굽기에 나오는 그 반석 있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명령하죠. 모세가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손으로 얼굴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서라. 그것이 바로 호랩산 밑에 있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는데 그 물들은 모두 신령한 음료였다는 거죠. 40년간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신령한 음식이었고 그들이 마셨던 물은 신령한 음료였습니다. 이걸 바울의 팩트로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해하는 관점으로 사실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본문 5절부터 나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 다음에 본문 12절에 그런 적, 이는 그러나, 그런 적, 이게 이 책의 결론이죠. 이는 그러나, 그런 적, 그러나는 뭔가 벌써 반역의 냄새가 나죠. 접속사가,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말이죠. 본문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하미니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육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로 바뀌죠. 고린도 교회로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들이 멸망받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하는 답이 나오죠. 그들이 멸망을 받는데 그들의 멸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본보기란 말이 헬라어로 티포스입니다. 티포스라는 말은 롤모델이란 뜻이죠. 그들이 우리의 롤모델 너희가 그렇게 멸망받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적용하고 있죠. 출애굽기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수천년을 끌어와서 누굴 거기에 갖다 댑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나도 순간적으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티포스라는 말은 원래 거울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와 민숙이 이야기와 신명기 이야기와 요호수와 이야기와 사무엘상 이야기와 예언서의 모든 이야기는 나의 티포스 나의 본보기 나의 본보기입니다. 왜 오늘날 출애굽기를 배워야 합니까? 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3500년 전에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모든 고단함과 영적 투쟁의 이야기를 바울이 1500년을 끌어서 그 시대 고린도 교회에 적용했다면 바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거기에 적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왜 출애굽기를 배워야 합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나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를 왜 배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나도 멸망받을 수 있고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라고 말하죠. 팩트, 사실과 의미를 섞어버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한 절 한 절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접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은 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아멘 2만 3천명이 죽습니다. 민숙이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죽은 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다가 죽지 말자. 엄행하다가 2만 3천명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엄행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민숙이 이야기, 신명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전체를 바울이 아우르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도 엄행하다가 죽을 수 있고 나도 주님을 시험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3500년 전에 기록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의 이야기라는 거죠. 본문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출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민숙이 21장 5절 이야기죠. 민숙이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 아멘. 그런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출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본문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실제로 진노하시고 멸망시킨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원망한 것이 바로 그 멸망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11절이 결론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고 겸손하고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진술하고 있죠. 출애굽기 민수기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구약 전체를 기록한 이유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이런 모든 사건들이 티포스 본보기가 되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왜 기록했냐라고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신약도 구약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왜 배워야 하느냐. 바로 나의 이야기다. 내 눈앞에 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내 눈앞에 있고 저주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말미암아 요셉이 죽은 사건에서 끝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350년 준비되어 이제 율법공동체, 신앙공동체, 운명공동체로 시작합니다. 개인이 저지른 죄도 공동체에게 묻죠. 아간이 지은 죄를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책임은 아간과 그의 가족이 지죠. 그래서 출애굽은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 구원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세서를 떠나서 수꽃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70명에서 시작해서 430년이 지나 출애굽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이죠. 그 이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 한 히브리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장성한 후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까달 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까달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보아스는 유력한 자 할 때 이 유력한 이라는 말이 까달입니다. 장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은 용사라 할 때도 까달 이라고 씁니다. 그러므로 이 까달 이라는 말은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으로 성장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모세가 탄생하는데 다섯 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1절로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잘생겼다. 라고 하죠. 두번째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 이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구원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암시되는 겁니다. 세번째는 2장 11절에 나오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분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 한 히브리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한 후에 라고 하죠. 헬라우로 메가스피서스 라고 하는데요. 장성한 후에 라는 말이 모세가 탄생하는 다섯 번의 역사 중에 세번째입니다. 그리고 네번째가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러우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러우엘에게 이럴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멘. 이 러우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러우엘을 만나게 되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드십을 모세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번째는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러 회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짓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부러지저니 언약을 기억했다. 라고 하죠. 350년의 부러지점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끄집어냅니다. 기억한다는 말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출애굽을 끌고 갑니다. 이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자카르라는 말이. 하나님이 400년 전에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의 효과가 오늘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부러지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카르는 그때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 만나를 먹은 것, 메추라기를 먹은 것 등의 사건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하라는 것이죠. 이 자카르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열리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3장과 6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인간 구원의 대원칙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소명이죠. 3장 7절로 8절에서 인간 구원의 7가지 원칙이 선포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요하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데려가려 하느라 아멘 5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6절에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메 아멘 6절은 사실이고 누가 보검 20장 37절로 38절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에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사기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누가 보검 20장 37절로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현재로 표현하죠 히브리인에게 과거 미래 시제는 없고 현재 시제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제 구분이 없고 인간에게만 시제 구분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3대는 영원한 자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죠 성경안의 팩트와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절과 절로 표현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구원의 7단기를 말씀하십니다 인간구원의 7단기를 하나님의 7동사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동사에다가 자신의 생명의 의지를 집어넣고 일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은 동사의 민족이라고 봐도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사가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감정 동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땅을 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울면 하나님도 불상이 여기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죠 첫 번째 인간구원의 7단계 중에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3장 9절에서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류가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찾아온 것이 결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모자라면서 오죠 물질의 결핍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또 관계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 실패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듣고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점을 듣고 구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점이 내게 다라고 라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지점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죠 세 번째 알고입니다 그 근심을 알고 이 근심이란 것은 사방이 막히는 근심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람이 도모하는 어떤 방법도 수단도 도움이 안됩니다 속이 무너지고 심령이 상하죠 차근차근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친밀해도 모르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남편이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주고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주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이방 종교는 문제를 가진 인간이 신을 만들고 더듬어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을 향해 찾아오시죠 문제 가운데로 오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감정의 현장에 일하는 삶의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 오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수릉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수릉에서는 내가 아닌 밖에서 건져줘야 하죠 이 단어가 히브리스 구장 22절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열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전개를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라는 말이 고엘로 바뀝니다 고엘은 속냥이라는 뜻이죠 건져내는 자리에는 피가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동사 고엘이 나오죠 구약에서 피가 흘러가는 동사에는 구운의 역사가 항상 따라옵니다 건져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하는데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구원하려고 낚아채는 의미입니다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시대와 환경과 나라가 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8절에 건져내고는 단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서 멈춰버렸죠 그래서 성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인도하여로 넘어갑니다 여섯번째 인도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건져주고 알아서 가라 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광야 같은 길을 함께 동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9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인도하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목자의 뜻이고 신약에서는 목사로 바뀝니다 양을 치라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의 치라이고 에베소스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무셨서니에서 목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원문에는 첫번째 양은 어린 양을 먹이라 아이고 두번째는 젊은 양이며 세번째는 넓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은 따바르죠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따바르라는 말로 쓰입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원망하는 2만3천명을 다 처리하시죠 그리고 4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원망이란 말은 원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죠 일곱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추려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족속 아모리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히비족속 여부스족속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추려굽기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아멘 역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내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을 붙일 필요 없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면 성령께서 변화시킵니다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라 통로가 되어라 그러면서 모세가 못 가겠다고 열 번을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추리굽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모세가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하필 나 같은 사람입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열 번 정도 못 간다고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핑계가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만우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내려와서 너와 함께 일할 거야 모세를 졸졸졸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모세를 약속대로 따라다니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시고 확실한 가이드가 되시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졸졸졸 따라다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못 간다고 하죠 추리국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아멘 내가 누구 간대라고 자꾸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추리국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하리라 라는 말은 함께 가고 함께 자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일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개척교회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책에서 나와서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추리국기 3장 12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보낸 정근이라 라고 하죠 이 정근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인데 사인 정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추리국기 19장으로 이어지죠 추리국기 3장 1절로 25절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림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르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리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붉으던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려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석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셔 싸운 점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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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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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